주님, 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말고 조금 있다가. 제가 행복해진 다음에 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느님, 하느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하느님 어떡해, 하느님 어떡해. 하느님 어떡해. 하느님 어떡해. 배고프지?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자, 아이고, 아이고. 조심, 조심. 자, 봐봐, 봐봐. 아. 아, 아유. 미안, 미안, 미안. 괜찮아? 응. 목마르지? 어, 응iamo, 괜찮아. 자. 잠깐만. 오, 꼬다리다야. 아, 배 안 고파? 아, 아. 누가 김밥 먹고 싶대? 싫은 말아. 내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래? 나랑 사귀면서도 한눈팔았잖아. 오빠가 강언니한테 찝짝거린 거. 나 그거 알고 있었어. 솔직히 이럴만큼 오빠 나 안 좋아했어. 그럼 따져봐! 오빠는 나한테 몇 번 헤어지자고 했어? 세 번? 네 번? 잠수 탄 것까지 다 치면 수십 번이야! 오빠는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도 되고 나는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한때는 사랑했잖아. 서로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이러지 마. 우리 이런 식으로 끝내지 말자, 어? 오빠, 오빠 이거 풀어줘. 이거 풀어줘! 풀라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건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안 줘요! 왜 비웃었어? 저번 날에 너네 학교 앞에서 너 내 옆에 지나가면서 비웃었지. 그래. 뭐 사람이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 뭐 결혼했다 이혼도 하는데 뭐. 근데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는 거야. 안 그래? 하긴 너 나랑 사귀면서도 속으로 나 비웃었지. 너보다 후진 대학 다닌다고. 내가 아무리 뭐 같아도 그럼 안 되지. 네가 뭔데 날 비웃어. 나 너무 좋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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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